12월은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나눔의 따스함이 함께하는 계절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나눔을 계획하고 계신가요?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프리카 남부수단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합니다. 오랜 내전으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망고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망고나무 한 그루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넓은 그늘이 되고 식량이 되고 한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고 합니다. 망고나무와 함께 자라날 아이들에게 작은 나눔으로 희망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? 메리 크리스마스!